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펼치는 캔버스일 뿐이다 라고 초월주의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쏘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이것이 마치 거울처럼 이 세상에 반사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는 현실세계를 창조한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지금까지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그 생각들 제가 했던 말들, 그 에너지가 정말로 있는지 그렇게 제 삶이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걸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나 학업, 직장에서의 일, 사업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내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더 큰 우주의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 트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하고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크릿의 저자로 유명한 론다 번의 또 다른 저서 더 파워라는 책과 함께 인간관계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목인 파워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창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과정은 어떤 걸까요? 책 속에는 여러 단계에 또 여러 종류의 그 창조 파워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창조법,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결국은 할 수가 있던데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오디오북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즐겁고 기쁘게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전해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데려가 보겠습니다 파워와 인간관계 아무리 평범한 만남일지라도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친절과 이해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 보상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5급 안디노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건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또한 사랑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힘은 당신이 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원수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생판 낯선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인지 상사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당신의 고객으로 대하는 점원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준대로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당신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베푸는 사랑만으로도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관계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당신이 사랑을 주지 않는 가장 커다란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최고로 깨우친 존재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삶의 비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받을 것입니다 친절, 격려 지지, 감사 그 밖의 모든 좋은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은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건강, 돈, 행복과 일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을 불러들이며 저절로 늘어납니다 비판, 성냄, 초조 그 밖의 모든 나쁜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성을 줘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부정성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또한 부정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때에는 당신 삶의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부정성을 끌어당기며 저절로 늘어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부정성보다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보다는 부정성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되거나 나쁜 인간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힘에게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줄 때에만 사랑을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주지 않는 한 삶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준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상대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당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상대에게서 당신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점을 찾음으로써 지금 바로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눈길을 주기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상대방에게 생긴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는 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은 부정성을 녹여 없애는데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부정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에게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음으로써 사랑의 힘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파워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수백 가지 알고 있는데 사랑의 파워를 이용해서 파탄난 결혼생활을 회복시킨 여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단연 독부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모든 사랑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편 곁에 있는 것조차도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불평을 했고 늘 아팠습니다 또한 매일 우울하고 화를 냈으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 그대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랑을 주는 행위가 어떤 파워를 지니는지를 깨닫자 여자는 그 즉시 결혼생활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이 여자는 사진 앨범을 훑어보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그 중에서 몇 장을 꺼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을 다시 느꼈으며 이렇게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동안 그녀 안에서는 사랑의 느낌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생일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사랑이 커지면서 남편의 우울증과 화가 사라졌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여자는 이제 가능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결혼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트집을 잡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받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보여주는 일화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자녀까지 데리고 남자 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황폐해졌고 아내를 비난했으며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생활이 끝난 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남자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만나려는 시도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건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마저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당신이 망가집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를 끝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찢기듯 아픈데도 삼켜야 하는 쓰디쓴 알약과 같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가진 선택과 자유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그대로 당신 자신이 돌려받으며 다른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면 당신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당신이 하는 일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당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깔아 뭉개거나 어떤 식으로든 학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이러한 배움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학대하도록 허용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최대한 높이 좋은 감정의 주파수대로 옮겨가세요 그러면 사랑의 힘이 당신을 대신해서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삶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 앞에 온갖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것도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지닌 이런저런 성향은 애초부터 당신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감정도 주지 말고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 때 이것을 외면하면 당신은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고 삶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거나 상대를 비판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사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사랑의 감정 주파수 때에 있을 때에는 당신과 같은 감정 주파수 때에 있는 사람들만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초조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역시 행복하거나 초조하거나 슬퍼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겠지만 이 모든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이 당신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만나려면 우선 당신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행복은 모두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당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달라붙는 끈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기뻐하면 그들의 행운이 당신에게로 달라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알아보거나 감탄하면 당신 자신에게도 그런 특성이 달라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진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 당신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점이 달라붙고 그것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지 준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상황, 사건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면 이것은 당신에게 딱지를 붙이는 셈입니다 당신도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아주 멋진 소식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라붙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 앞에 놓인 카탈로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가진 파워를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주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손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일은 삶의 힘겨움과 고난을 물리칩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어떠한 감정도 주지 않은 채 외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쉽죠? 당신의 반응에 달려있다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은 당신 앞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뭔가의 반응을 보일 때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기분 좋은 반응이든 기분 나쁜 반응이든 당신의 반응은 당신에게 달라붙으며 사실상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반응하든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든 당신은 그런 감정을 내보내고 있으며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동일한 상황을 더 많이 맞게 됩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거나 불쾌하거나 화가 난다면 어떻게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곧바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더라도 곧바로 부정적 감정의 파워를 빼앗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면 밖으로 나가서 기분이 안겨 좋아질 때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얼마동안 시간을 보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등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혹감을 안겨준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서 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빨리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슬픔을 끝낼 수도 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나는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을 즐기고 감정을 지배하고 싶다 오스카 와일드 삶의 모든 부정적 상황은 바꿀 수 있지만 나쁜 감정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쁜 감정이 부정성을 확대하고 몇 배로 키울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감정을 내보내면 긍정성이 확대되고 몇 배로 늘어납니다 특정 상황이 어떻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성이 가진 파워를 빼앗고 그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의 주위에 저마다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자기장 기쁨의 자기장 행복의 자기장 감사의 자기장 신나는 기분의 자기장 정열의 자기장 그 밖에 모든 좋은 감정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의 자기장 실망의 자기장 좌절의 자기장 미움의 자기장 복수심의 자기장 두려움의 자기장 그 밖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자기장도 있습니다 분노의 자기장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결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곁에 가면 십중팔구 그들의 분노가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위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노의 자기장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오로지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만 보입니다 또한 분노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맨 처음 보이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퍼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정말 멋진 기분이 될 때 자기장의 힘은 어떠한 부정성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패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부정성을 당신에게 퍼붓든 상관이 없으며 결코 부정성이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당신의 감정 자기장에 부딪혀서 바로 튕겨나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다면 부정성이 당신 감정의 자기장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기분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정중하게 벗어날 구실을 찾으세요 두 가지 부정적 자기장이 만나면 둘 다 급속도로 증폭되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이런 일을 겪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정적인 자기장이 함께 있는 건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슬프거나 실망스럽거나 불만스럽거나 그 밖에 다른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당신은 그런 감정의 자기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세상은 당신에게 슬프고 실망스럽고 불만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나쁜 감정의 자기장을 통해서 볼 때에는 결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부정적 자기장이 더 많은 부정성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상태를 바꾸기 전까지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외부 세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당신의 감정상태를 바꾸는 일이 더 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바꾸세요 그러면 외부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기쁨의 자기장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방 저편에서도 그 기쁨이 당신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분 좋은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기쁨의 자기장이 강한 자기력을 뛰면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그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기분이 좋을수록 당신의 자기장은 더 강한 자기력을 뛰고 더 멀리 확장되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물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든 틀림없이 그에게 긍정성과 사랑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줄 때 사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그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또한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멀리까지 퍼진다고 해도 그 사랑은 모두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이 맨 처음 사람에게 준 사랑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부터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사랑은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일로 변신해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한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쳐서 그가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정성이 모두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돈 일 건강 인간관계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상황의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광하고 행복을 느끼고 유쾌할 때 이러한 좋은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점이나 버스 엘리베이터에서 그저 잠깐 만났더라도 당신의 좋은 감정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그 짧은 순간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이며 해답입니다 부정성으로는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창조과정을 이용하세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세요 인간관계의 파워의 열쇠를 이용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외면하세요 인간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상상하세요 이런 인간관계를 가진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세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기가 힘들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이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에 더 이상 주목하지 마세요 사랑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며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보이는 부정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당신은 알지 못하며 결코 알 수도 없지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노자 붙다 예수 그리스도 무한마드 그리고 모든 위대한 존재가 주는 메세지는 아주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삭 부정적인 흑 뭐 하면 안나 안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